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금액 규모,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일단 그동안 홍콩 HG수 주가연계증권 ELS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만 언급이 됐었는데 지난 8일을 시작으로 올해 첫 손실률과 손실의 규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처음으로 판매한 상품의 3년 만기가 도래를 하면서 피해 금액이 하나씩 집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금 규모가 400억 원입니다. 판매사 4개 은행에서만 이달 말 기준으로 3천억 원으로 손실금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금융권에서 홍콩 ELS 상품이 총 얼마나 팔린 걸까요? 홍콩 ELS 판매는 202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5개 은행 그리고 7개 증권사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홍콩 ELS 상품에서 판매 액수로는 증권사보다는 은행이 더 많습니다. 금감원 집계를 기준으로 좀 보면요. 은행권이 판매한 물량 총 15조 9천억 원인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8조 원은 국민은행이 판매를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2조 4천억 원, NH농협은행 2조 2천억 원, 하나은행 2조 원, SC제일은행 1조 2천억 원 순입니다. 이 가운데 최다 판매인 KB국민은행의 지난 8일 만기 HG수 ELS 상품 규모가 87억 원인데 절반인 44억 원 규모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증권사 쪽을 좀 살펴보면요. 증권사의 경우는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미래엘세, 삼성, KB, NH, 키움, 신한증권에서 판매한 상품의 물량은 은행권 판매 물량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인 3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공개한 손실률을 살펴보면 원금 대비 손실률이 48에서 50% 정도 수준으로 모두 다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원금 대비 손실률이 50%, 절반 가까이 되는 거면 투자자들의 손해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손실률이 많이 일어난 걸까요? 손실률의 원인을 좀 살펴보려면 ELS의 특성을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요. ELS라 하면 개별 주식이나 주가지수 움직임에 따라서 손익이 결정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주가가 이제 지수가 올라가거나 떨어져도 미리 정한 구간 안에서만 움직이면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리 정한 이 구간보다 내려갈 때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ELS가 고위험, 고난도 상품으로 분류가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ELS 상품 구성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기초 자산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 500, 유로스톡스 50, 니케이 225, 코스피 200, 홍콩 H처럼 각 나라 지수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개별 주식 종목으로 구성을 하거나 기초 자산과 개별 주식 종목을 합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홍콩 H 지수가 2021년 판매 당시에는 1만에서 1만 2천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고점을 찍었는데 지난해 말에는 반토막 수준이 난 겁니다. 이에 따라서 홍콩 H 지수에 편입된 상품의 손실률도 연동이 돼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홍콩 ELS 말 폭탄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LS는 3년 만기 기간 동안 6번의 상환 기회가 있는데요. 조기 상환 실패 등의 영향으로 이번 홍콩 ELS의 경우는 19조 원 판매량 중에서 80% 가까인 15조 원이 올해 만기 예정입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올해 1분기 20.4%, 2분기 32.3%로 상반기에만 좀 많이 몰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융당국이 ELS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거죠? 맞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금감원의 현장 검사는요. 오는 2월이나 3월 안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결과를 발표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번 현장 검사의 속도가 좀 빠르게 붙고 있는데요. 은행권 최다 판매사인 국민은행 그리고 증권 쪽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해 말부터 총 판매사 12곳에 대한 순차적인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금융당국 조사의 핵심은 바로 불완전 판매 여부입니다. 판매자가 수익과 손실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했느냐 여부인데요. 현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위험한 투자, 그러니까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꽤 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금감원이 집계한 투자자 연령 중에는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의 계좌수가 전체 중에 21.6%, 5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또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이 없고 이번 홍콩 ELS의 투자가 처음인 투자자도 8.6%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최초 투자자이자 또 고령 투자자들이 이런 불완전 판매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검사를 통해서 불완전 판매나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기 책임 투자 원칙이 기본이지만 과거의 판매사들을 보면 DLF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겪은 판매사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다면 책임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현아 기자와 홍콩 ELS 관련해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